북한이 남쪽으로 날려보낸 오물 풍선을 분석한 결과 기생충이 다수 발견됐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살포 오물에 포함된 토양에서 회충, 편충, 분선충 등 기생충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토양에서 사람 유전자도 발견됐다며 기생충들이 인분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을 희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북한이 살포한 토양은 소량으로 우리 군에서 수거 관리한 만큼 살포 오물로 인한 토지 오염이나 감염병 우려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이번 오물 풍선에서 북한 내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쓰레기들이 다수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몇 번씩 기워 신은 양말이나 옷감을 덧대어 만든 마스크나 장갑, 구멍난 유아용 바지 등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와 관련된 문건 표지가 오물 풍선에서 발견돼 이런 물건들이 오물 풍선에 들어간 경위를 의아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물 풍선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 순임 교수라고 적힌 문건 표지가 잘려 있는 것과 김정은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라는 문건 표지도 들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수령 교시 문건 훼손 행위는 최대 사형까지 사갈 수 있는 중재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살포한 오물들이 일반 쓰레기보다는 일정한 크기의 피해종이, 자투리천 등 이른바 살포용 쓰레기였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다시 오물 풍선을 상공으로 띄우기 시작한 시간은 어젯밤 8시쯤. 합동참모본부는 그로부터 45분쯤 뒤 남아하던 풍선들이 군사 붕괴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밤 10시쯤에는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사옥 야외 주차장에서도 북한발로 추정되는 풍선의 잔해물이 발견됐습니다. 풍선 1개에 달린 적재물은 5에서 10kg 정도로 종이조각과 폐 천조각, 빈 플라스틱병과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습니다. 오물풍선은 수도권에 집중 낙하했는데 멀게는 경북, 경남 지역까지 날아갔습니다. 군 당국은 2차 살포된 오물풍선이 1차 살포분의 약 3배에 이르는 720여 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전 260여 개 등 두 차례에 걸쳐 1천 개 정도를 보낸 건데 지난 2016년과 2017년 논간 살포했던 양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군 당국은 낮 1시 이후 추가로 식별된 오물풍선은 없고 화생방 물질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풍선 안에 있던 기폭 장치가 폭발하면서 불이 옮겨 붙는 등 화재와 파손 피해가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군 관계자는 풍선에 위험 물질이 달려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이번에도 공중 격추보다 낙하 후 수거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다시 오물풍선을 대거 살포한 건데 북한이 남한의 내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려는 대남 심리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자동차 앞유리에 사방으로 금이 가 있습니다. 차 주변에는 흙과 종이 조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교 아래 주차장에 서 있던 승용차에 오물풍선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차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주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도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져 차 앞유리가 파손됐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선 주차 중이던 트럭 타이어가 오물풍선 영향으로 불에 타는데 차 옆에 떨어진 오물풍선의 기폭장치가 폭발하면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물풍선은 시장 한복판과 도심의 도로, 선착장과 아파트 주차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인천공항에도 오물풍선 10개가 떨어져 항공기 운항이 90분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서북도서 지역에는 닷새째 이어진 북한의 GPS 교란으로 피해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하루 서북도서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GPS에 혼선이 있다는 신고가 11건 집계됐는데 다행히 운행 중단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GPS 신호를 받을 수 없어 정확한 위치에 통발을 내리지 못해 조업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해도 배상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북한의 침추나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등의 피해 배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차 피해의 경우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밭에 비닐봉지를 매단 커다란 풍선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출동한 군인 10여 명이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수거에 나섭니다. 어젯밤부터 북한이 남쪽을 향해 날린 풍선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9시쯤부터 다량의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경기와 강원은 물론 멀게는 경남 거창과 전북 무주에서도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주택과 도로, 학교, 심지어 정부 서울청사 옥상에도 풍선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길이가 3에서 4m로 아래에 달린 비닐봉지 안에는 오물과 각종 쓰레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던 쓰레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군복으로 추정되는 원단들부터 해서요. 북한산 페트병 그리고 담배 꽁초들이 발견됐습니다. 풍선에서 대남 전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날린 풍선이 관측된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 일부 지역에는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공습 예비 경보라는 영업 문구까지 담기면서 놀란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늦은 밤 갑작스러운 알람에 경찰과 소방당국에는 대피해야 하냐는 등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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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집입니다.